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예술토파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볼텐데요. 오늘 다룰 예술작품은요. 바로 여기. 디트로이트에 있는 디트로이트의 산업박물관인가? 그런 데인데, 산업박물관에 있는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입니다. 미국의 멕시코의 작가 그림이 있는게 좀 특이하죠. 그것도 디에고 리베라는 공산주의도 유명한데, 자본주의의 핵심인 디트로이트에 이런 벽화가 있다는게 참 재미있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좀 확대해서 봐야 이 벽화의 세부사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여러분 디트로이트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산업의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특히 포드의 공장, 자동차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유명하고 그런데, 보면 이 그림이 처음 그려졌을 때 벽화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거 2012년 주간 조선의 보도인데요. 벽화가 완성되자 포드 경영진과 디트로이트의 유력자들이 참관을 했는데, 디트로이트 신문에 혹평이 쏟아집니다. 구상변에서 수준이 너무 낮고 바보습고 천박하다. 디트로이트 노동자를 비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적이지 못하다. 비미국적인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이 쏟아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성황을 잃었다고 하죠. 그리고 뭐, 미국인 화가도 많은데 왜 리베라에게까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저질 벽화를 만드느냐 하면 비난도 쏟아지고, 그런데 포드 가문의 에디젤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밀려드는 비난에 대해서 짤막한 글로 대응을 했다고 하네요. 나는 리베라의 이상과 영혼을 존경한다. 그의 생각을 디트로이트의 이상과 영혼에 맞췄다고 믿는다. 이렇게 두둔하는 글을 발표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남쪽면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 여성분들이신 것 같죠? 여성분들인 것 같고, 이거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 거야? 오, 벽화 있네요. 여러분. 되게 정교하다, 벽화가. 그렇죠? 야, 이게 뭐야? 어디까지? 이거? 야, 여러분. 그림이 벽화인데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프레스콩화인가? 아, 이거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확대됩니다. 여러분. 이야... 정교하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이라든지 이렇게 층층으로 섞여 있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게 딱 티가 납니다. 여성도 굉장히 강인하게 그려져 있네요. 단발머리로 표현되어 있고, 그렇죠? 다부진 입과 아주 선이 굵직굵직해서 벽화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큼직큼직하게 해야 되나 보죠? 그렇죠? 예. 여성의 가슴도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무슨 철광석이라든지, 무슨 광석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예. 좀... 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힘을 상징하는 건가? 뭔가 그 어떤, 그 어떤 과학의 어떤 힘, 이런 거, 산업의 힘,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 같은, 주먹, 닭, 꽉 찐 주먹, 결이, 이런 게,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면 광석을 꽉 쥐고 있네요. 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불끈불끈이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통풍 환기구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손, 뭔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탄 같은 것들을 산업화에 그런 거. 이분은 동양인인 것 같죠? 지금 보니까 백인하고 동양인이 있는데, 다른 쪽 벽면에는 뭐 저거, 뭐 인디언, 흑인 뭐 이렇게 있어서, 모든 종족을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뭘 잡고 있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 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 물이 아니라 그거군요. 저기, 머리카락이네요, 머리카락. 그렇죠? 자기의 머리카락인가? 아, 이거 뭐야, 이거. 머리카락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야. 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 있네요, 뒤로. 끈 같은 거 잡고 있네요, 그렇죠? 이건 유대 이런 걸 상징하나? 유대감, 이런 거.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눈을 너무 찢어지게 그렸다. 이분도 여성인가? 잘 모르겠지, 여성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약간은 조금, 저 옆에 그림보다는 조금 추상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 여기 지금 기관소 같은 데죠, 그렇죠? 기관실, 제어실 같은 데에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고, 이런 장면, 지금 노동자들을 그려놨네요, 그렇죠? 열심히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약간 추상적인 이 조형미를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화합하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 뭔가, 뭔가를 지금 시추,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시추하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삽을 들고, 뭘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뭘 고치는 분들, 이런 것도 있고, 노동자들의 화합의 메시지, 이런 걸 그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의 어떤 그런 신성함, 이런 걸, 공산주의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돈을 착취하는 그런 자본가들의 모습보다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겠죠? 한 것 같죠? 여기 봐도, 여성들이 또 많이 노동에 참여하고 하는 모습들을 또 그려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디에고 리베라가 앞서간 지식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 이거 뭔가 식품업계, 이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보면, 그죠? 무슨 뭐, 이렇게 냉장고인지 뭐 하는지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고, 쟁반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거 뭔가 뭐 고르는 건가? 아니면 뭘 하는 건가? 콩 같은 거 뭐 고르는 것 같죠? 여기 지금 관리인인 것 같고요. 이 사람도 뭔가 책을 보면서 뭔가를 조작하고 있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생산돼서, 상품으로 나오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화학물질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엄해 보이네요. 방송한 기구도 있는 거 보니까 관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관리인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건 뭘까? 이거는 뭐 의사인가 봐요. 우와, 의료, 그런 게 또, 뭐야, 와, 이 어떤 내장 같은 게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료라든지, 과학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성의 뭐, 자궁이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어떤 산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생명활동과 비슷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벽돌이 쭉 있네요, 이것도. 다음에, 이게 형체벌을 화석 같은 것들도 쭉 있고, 장식용으로 이렇게 그린 거겠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렇죠? 음, 이런 것도 장식용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은 대충 슬퍼본 것 같고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이 벽화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가면서, 일단 여기가 중앙부가 핵심인 것 같으니까 중앙부부터 터펴보도록 합시다. 자, 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모여 있는데, 종교, 기독교들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브루조아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하는 모습을 지금 와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표정을 보면 심각해 보여요, 그렇죠? 아이들은 좀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조금. 그래서 보면, 야, 자동차 모두를 만드는 모습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동차의 여기 아랫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프레임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올렸기 이런 걸로 기중기 같은 걸 올리고 있고, 이 사람은 엔진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조립하는 사람들, 이거는 아마 그, 그 디트로디트에 있는 포드 공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뒤로 갈수록 역시, 사람 표정 같은 건 안 나오고, 그냥 형체만 보이는데, 여기 지금 바퀴를 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쭉 공정이 쭉 돼서, 저쪽에 완성된 자동차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기 여기에는 검은색으로, 어떤 그 디트로디트 풍경 같은 걸 그린 것 같죠? 이거 뭘 그렸나? 이거 뭔가 이거? 자동차들이 이렇게 쭉 가네요, 그렇죠? 자동차들이 쭉 가는데, 이런 자동차들이 완성돼서, 이제 활보하는 도로를,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네요. 여기가 지금 다리 위로 자동차가 가고 있고, 위에 비행기도 다니고, 이런 것들은. 음, 멋있네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그리려면. 여러분, 참고로 이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분은요,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분은 공산주의자고, 프린타 칼로라 하는 사람의 남편이기도 했었죠. 다음,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중안부를 받고, 다음, 오른쪽을 보기 전에, 일단 왼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쪽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여기서 보자. 여기 뭐, 대안, 그 컴비어, 컴비어 벨트 같은 게 있고, 이것도 자동차의 껍짓대기 같은 거죠. 껍데기 프레임 만드는, 그쵸? 껍데기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도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거. 꼼꼼히 다 그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피스톤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복잡한 기계장치들, 이런 거를 잘 묘사를 해놨고, 지금 봐도 어떤 굉장한 힘이 느껴지네요. 그쵸? 거대한 산업의 힘, 이런 거.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걸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의 껍데기를 이렇게 해서 문 있는 곳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네요. 노동자들이. 지금 일련의 공정을 쭉 다 했는데, 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쵸?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데, 쭉, 자동차.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 저기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음, 재밌다. 진짜. 오, 여기 이거, 이거는 좀 실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지금 그저 표정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경영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습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다. 제가 영어로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해석을 못해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오, 지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멋진 뒷모습.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영자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경영자도 중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딱 구석에다가, 그쵸? 그래서, 진짜 주인공들은 노동자들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묘사가 이런 것들이나, 이런 톤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좋네요. 그쵸? 대단한 미술관이요. 그 다음에 이런, 오, 이런 표현도 이거 듣구나. 야, 이거 용접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뭐로, 뭘로 하는 건가, 이거 보세요. 와, 벽화거든요, 이게. 지금 용접 같은 거 하는 건가, 이렇게 깎거나 하는 것 같죠? 불꽃이 튀는 장면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돼 있고, 뭔가가 이렇게 오고, 문들이, 자동차 문인 것 같습니다. 그쵸? 문을 조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프레싱 작업 같은 거 하는 것 같고요.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왼쪽 아래에서는 음, 여기서도 이렇게, 그 자동차의 그거를 이렇게 깎아서 내는, 그쵸? 연막이 같은 걸로 이렇게 깎는 작업. 그래서 이렇게, 방탄, 아, 그죠? 뭐지? 그, 방독면 쓰고 있네요. 그쵸? 근데 이건 흥인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자인 것 같죠? 그쵸? 감독 하시는 분, 그쵸? 이런 분들의, 왜 얼굴도, 여기서 굉장히 좀 잘 돼 있는데, 직구저 보입니다. 그쵸? 좀, 좀, 자본, 좀, 그 또 노동자보다, 얼굴 없는 노동자보다, 이,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그쵸? 거칠게 그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세히 그려져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보다, 이 시민들은 국영꾼이고, 그쵸? 지금 견학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역시 노동자가 중심인 그런 걸 그린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그림이네요. 자, 여기 맨쪽 안에 볼까요? 여기는 볼까요? 여기는, 여기는, 어, 여기는 일종의 부조처럼 표현하려고, 이렇게 단순한 회색과 파란색을 쓴 것 같은데, 어, 이게 지금 보면,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흔들게, 이렇게 작업해서, 뭔가를 하는, 뭔가를 쏟아붓고 있네요. 그쵸? 아, 시멘트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나무 같은 거 자르는 톱날 같은 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인프라, 기초가 되는 이런 건가봐요. 그쵸? 그 다음에 엔진을 설명하는,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들이 그걸 열심히 들고 있죠. 아, 듣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아, 여기다 카라 꽃을 심어 놨군요. 아, 예쁘다. 이거다. 여기 그립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제어하는 모습인데, 그쵸? 이렇게 숨을. 아, 공장에 이런 내부의 모습인 것 같고, 이거는 출근하는 모습인 것 같죠? 예, 출고 와서 이렇게, 참 뭔가를 받아들고서, 자,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그쵸? 좀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쵸? 출근하는 모습은 이제 퇴근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정리하자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어, 진짜, 그, 디에고 리베라가, 산업의 힘이 가진 그러한 것의 경탄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와 이런, 이름 없는 군중을 중심에 놓고 싶어 했던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관리자들이라든지, 경영자는 요기세, 조그맣게 표시해서, 그렇죠? 노동자가 중심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예, 나중에 북면, 이게 지금 남면이니까, 남쪽 벽이니까, 남벽이니까, 북벽에, 그림도 한번 나중에,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대단하네요. 여기 지금 북벽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음에, 시간에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재밌었죠? 예,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